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태아기를 느끼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약했고 가장 아팠고 가장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체마을에서 10여 년간 마음 공부를 한 헤라님의 제자 솔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청산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소통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태아 마음인데요. 여러분은 태아 마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태아에 대해서는 살면서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대학교 다닐 때 강의에서 우연히 태아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태아기 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쓰거나 엄마를 두렵게 하거나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이들의 경우에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가 엄청난 사랑을 주고 인정을 해주려고 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를 강의로 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처음으로 태아 때 마음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태아기에도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 태아는 정말로 있구나 나는 지금 이 현실을 태아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처음 할 때 되게 두려워요. 새 학기, 새 친구, 새로운 일들을 하면 남들이 다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막상 또 가면 친구도 생기고 그 일들을 엄청 못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새로 할 때마다 늘 두렵고 늘 거절당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느꼈어요. 그게 제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태아기 때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태아기 때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는 친남매 중에 다섯 번째 딸 자기 존재가 별로 쓸모없다고 느꼈던 딸이고 저희 아버지는 사녀 일남 중에 장남입니다. 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둘이 만나서 저를 처음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죽어도 딸이든 아들이든 괜찮았다고 하셨지만 저희 엄마의 무의식은 아들을 굉장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아들 낳아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 뱃속에 생기자마자 제 존재가 나는 딸인데 엄마는 아들을 바라니까 거절당하고 수치당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삶을 살면서는 태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하게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 같고 막연하게 나의 존재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아 마음을 조금씩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아 정말로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마음이 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실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태아기 때 엄마한테 굉장히 미움받았거나 엄마가 시집살이를 당했거나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서로 미움으로 좋지 않았거나 이런 케이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기 때 경험했던 그 퓨어한 미움과 그 퓨어한 미움을 보는 두려움이 그 마음인 채로 내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마음은 공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미움이 큰 사람이야. 내가 미움의 씨앗을 크게 타고났어. 이런 경우에는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움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내가 되게 무능하다고 많이 느껴. 내 존재가 쓸모없다고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경우에는 태아 때 내 존재가 굉장히 무능하게 느껴지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가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를 안어냈는데 생긴 아이야. 혹은 혼전임신이야. 혹은 엄마 아빠가 나를 가졌을 때 내 덕분에 행복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본인의 존재가 쓸모없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생기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존재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도 내 존재가 쓸모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태어난 사람은 또 그 무능함, 열등함을 살면서 또 많이 경험하겠죠. 태아 마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른이 돼서 경험하고 적파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로 갈수록 엄마가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엄마가 넘어지거나 조금만 잘못되면 나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픈 게 바로 태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태아 시절을 어떻게 인정하고 청산할 수 있을까? 태아 시절을 인정하려고 딱 하는 순간 사실은 저는 처음에 되게 부정성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왜냐하면 제 태아기가 아픔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거절당하고 수치당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저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태아기를 느끼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약했고 가장 아팠고 가장 엄마,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아를 자꾸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내가 삶을 태아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늘 미움받는다고 느꼈는데 나는 미움만 받은 존재는 아니구나. 제가 태아 마음을 청산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엄마, 아빠와의 관계거든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저를 아무리 인정해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늘 마음에서 의심이 올라왔었어요. 아닌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는 날 쓸모없다고 생각할 걸?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아 때 버림받아서 되게 아팠고 엄마, 아빠에게 아들이 되어주지 못해서 되게 아팠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아픔을 느끼니까 오히려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버리기도 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도 했고 인정도 해줬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음은요. 아픈 마음만 느껴지거든요. 내가 살면서 미움받았다고 느끼면 미움받은 아픔의 뿌리가 내 속에 있는 거고 내가 살면서 늘 열등하다고 느끼면 그 열등감의 뿌리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뿌리는 태아기고요. 그래서 내가 태아기를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오히려 내 삶이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아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태아 마음을 느끼려고 하면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영채마을에 한번 오셔서 내 태아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채마을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